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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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다왔냐? 여기 식... 여기... 어디 두찍 왔을까? 어머어메... 내가 아주 여기 가뭄 들고양이들한테 남준아, 이리 엄마한테 물을 뜯겨 배워 이리 남준아 이리 남준아 남준아, 이리 엄마 남준아, 이리 엄마 남준아, 이리 엄마 안 먹겠니? 이리 엄마 쥐가 지금 클리ет 놀리는거 알지? 앙 어머나 어디 갔다 왔나 이따면서 내가 살고 겁도 나오지? 발 좀 봐라 발 어메어메 어디서 시커멓이 아주 고통받아 내가 생전을 안 먹는 소리를 내가 2년 만에 마셨다 진짜 아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 요것은 사람 냄새 나서 저기 야생 고양이들 스스로 가도 어머나 어디서는 어떻게 죽는가 어디서 하찮나왔냐 오늘 닦아만 줘 봐 내일 시켜줘 어머나 어디가 오늘 닦아 어머나 여봐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구멍을 다 쑤시거든요 응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닦아줄게 닦아줄게 상균아 어디 갔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응 응 응 응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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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려봐 목욕 지금 시켜야지 안되겠다 이리와 뭐 모모 너 목욕 안해 모모는 나와 모모는 나와 모모 목욕 안해 모모는 나와 깨끗하게 닦아야 돼 깨끗하게 닦아야 돼 깜짝 놀랬잖아 응 좋지 그래도 엄마나 좋냐 집같이 좋은 곳이면 나가면 깨끗하게 닦아야 돼 영배고 보니 깜짝 놀랬어 응 너무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잖아 응 이따라 이리 가지 마라 알았어 오늘 도네사람들께 고울이라 시켜왔다 고울이 저만 가본다 이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팝핀이라는데 팝핀?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